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포 노인종합복지관 노인자원봉사 담당자 김희준 사회복지사라고 합니다 저희 위켄시니어봉사단은 어르신의 재능과 경험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나눔을 실현하는 노인전문자원봉사단으로 봉사활동을 통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긍정적인 어르신으로 구성된 전문 시니어 자원봉사단입니다 저희 위켄시니어봉사단은 마포구청 공원녹지과와 민간협력하여 나무돌보미봉사대를 기획하였으며 마포구에 확대되는 녹지를 나무돌보미봉사대의 어르신의 재능기부로 관리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환경을 만들어가고자 앞장서고 있습니다 나무 주위에 있는 잡다 안에서 쓰레기도 지어주고 깨끗하게 주위에 있는 잡초를 뽑아내 주고 또 물도 주고 꽃도 갖다 심어주고 그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평소 남에게 도움을 줄 때가 행복하고 거리에는 버려진 쓰레기도 치우면서 동네가 깨끗하고 예뻐지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원봉사는 행복입니다 저에게 자원봉사란 마음의 소득입니다 자원봉사란 활력이고 나눔이 됩니다 자원봉사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나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봉사에 뛰어들어 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자원봉사를 하면서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살맛이 나고 집에만 있지 말고 언제든지 복두관으로 와서 함께 활동합시다 Privileg Jeans은 한 명씩을 결합ANS 으로 받고iler 안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olu길 감사드립니다